자,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. 고고고, 빵! 나왔다. 강화, 엘리트, 볼. 이렇게 합시다. 근데 여기 엘리트 세 마리 봐야 되네? 세 마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근거 없는 자신감. 왠지,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왠지 이길 것 같아. 이배신. 잔뜩 파밍하자. 흐릿함. 타멸맹독. 맹독. 이번에도 육강령이니까 독 카드 좀 잔뜩 넣어갑시다. 아까처럼 딜 모자라서 죽지 말고. 불쾌. 갓쾌 너무 좋아. 불쾌. 크신 포션까지. 불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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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트의 복배 퇴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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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퇴퇴 제거해도 살겠죠 대신 두장이니까 퇴퇴 쪼끔 쫄리긴 하네 여기서 포셔먹어둘거같애 포셔먹고자 퇴퇴 퇴퇴 아 아 으 퍼펙트 상 나오나 와 퍼펙트 차 세트 규제 빼 유독 가스 안 나오나 유독 발돌림 첫 턴에 맞았어요 총매다 총매까지 떴으면 이제 진짜 유강령은 잡은거고 빰빰 아이구야 에이 귀한걸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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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이걸 으으으으윳 맞네 또 맞네 와우 짱룡의 황상 커피드리퍼 룸반구 룸반구가 낫겠네 형상 반구 시세폭발 없는게 좀 아쉽네 엘리트 잡으러 갈까 아니 또 엘리트 잡는다고 깝치다고 죽는거 아냐 핸드 발리면 힘들긴 할텐데 Nie 투항 신경독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신경독이 깍깍도 성liches 골고루 때릴걸 아쉽게 맞았네 아쉽게 맞았네 정밀빨 끔찍하고 정밀빨 평상 쓸걸 정밀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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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찬성님 찬성아 잔상이 그립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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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 풀리는 편인가요? 풀리는 편인가요? 다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력 발돌림 악몽같은거 없을거 같으면 발돌림 써야될거 같은데 아니 너로스 너로스 미쳤나 음영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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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오리아르 콘 이렇게 반갑긴 처음이네 풀림 해사묽 아니 발올림 나오자마자 오리알폰을 주면 어떡합니까 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구매후기 배송이 빠르고 물건이 좋아요 천적 아니 예비 쓰자 강화해서 쓰자 드루그지가 돼 병요정 전략 전략가 필요 없지 악몽 정도 필요한가 아 근데 이거 꼴랑 육턴이면은 카카 카카한테 못 버티는데 괜찮아 나오나 6톤 만에 카카을 잡을 수가 없어 급 내 갓뜰에 날린 내 갓갓독 자식들 좋은 카드는 다 가져가네 하지만 내 유령의 영상은 가져가지 못했지 버접시꾼 너희들의 패배다 1등 아니 나 석재 달력 클릭하려고 했는데 에임 개 쓰레기네 아니 참 뭐지 아니 뭐지 진짜 손에 뭐 기생충 들어갔나 이걸 클릭을 잘 못한다고 이래서 자꾸 풀딱 되는구나 아니 두 번 클릭하는 건데 그거를 위에 한 번 밑에 클릭한 거죠 아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위로 갖다 밀어 내려가면서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지 잘못 누른 것도 저러운데 유령은 해방되어야 한다 가자 폭주 촉맥 아아 달팽이 다 뒤졌다 뭐야 이게 트롤라베 갑시다 추롤라베 추롤라베 추롤 추롤 여덴 좀 수비 아니 아이고 수비 남긴 하지 집중 건무가 왜 거기서 나와 발돌림 아니 지금 악몽 없는 상황에서 아직 수비 써야되요 어 늦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 늦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근데 확실히 발돌림 효율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이지 덱 서른장인데 언제나 입술 더스처럼 잡히진 않잖아요 덱 서른장인데 언제나 입술 더스처럼 잡히진 않잖아요 폭주화도 할걸 폭주화도 할걸 난 standards 남은 아 알았어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폭발.. 없는데 왜 하나만 때리고 있었지? 여러 마리 들어야 되는데.. 장상 나오면 먹어야되나 벌러야되나? 탐프리라.. 피우인 든다.. 부위는 든다.. 심장 생각하면 먹는게 먹는게 맞나? 발돌리며 타작은 거여서 가스 하나 더 할까? 아이 톡 오버딜인가 아닌가 이거 판단이 안되네 또또 가스 얘는 총을 좀 천천히 봐야 되지? 아이씨 안 이래서 맞았다 야 이거 죽으면 안 좋네 발돌리미 이랄때가 맞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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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트 송배 빨리 형상 두 개라서 안정적이긴 한데 어 미쳤어? 765골드? 양심 어디? 이걸 가방을 못먹네 야 이거 바꿔주면 안될까? 뭐야 바꿔줘요 서수네 반대 좀 나와라 유령영상 좀 나와라 유령영상 오늘의 쓸고없는 팁 네메시스는 썩트 달력에 맞는다 저무성은 놀만 하겠네 괜찮은 왜 안줌? 괜찮은 왜 안줌? .. 네? 뭐야 빨리 유령영상 줘요 나갔다 오.. 에임 좋은데 나갔다. 괸전 폭주총매 쓸 수 있다 아이고 이런 못잡겠는데? 아니 저거 왜 안 나오냐 유독가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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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요 유독가스 급합니다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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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요 빨리 유독가스 빨리 잡았다 에임 급상승 볶음이 유독가스 연기 이런더 이런덕 이어가 이어가 이런덕 이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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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랩 뽑는 치명적인 여자 하나 더 넣으면은 카카가 화낼 것 같은데 근데 형상도 결국 안남았고 유독가스 있어야 되는거 아냐? 아니지 안 넣어도 되지 또또또 가스 또또또 가스 불쾌해져라 아 이거 형상을 써야돼 말아야돼 지금 안쓰는게 맞겠지 아이 참 딜넘 시민들 딜넘 시민들 쓰는게 쓰는게 맞지 싶다 산가스 산가스 총매는 폭주총매로 한방에 보내자 자 이제 뮤독가스 잘하네 데크한테 폭주총 쓰면 되겠지 땅만네요 땅만네요 까pect 까카삘오지마라 까카삘오지마라 巴 탈페이셋 뭐야 왜케아파 형상님 왜 안나오시죠 폭불을 할까 이것 이제부터 형상 나오는거 다 쓰면 되고 총매 뽑아서 폭촉하면 끝난다 촉촉해진채 발견 맞아서 고기밧사였나 근데 오리알콘 때문에 못맞잖아 맞고싶어도 와 전골드 저축했다 정밀림들 고개 고개 놓고 아니 표본 필요없잖아요 필요없긴한데 저거말고 돈쓸 데가 없다 뭐 다삽시다 돈도 남는데 대홀라는 총매트롤링 할거 같은데 대신집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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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돌림 건물은 적어임 칼질도 적어임 speed 쿠폰 waiting 땀땀땀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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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미있고 위해서는 정말 재미있었네요 안 이거 미칠梯 미칠amer 고기 표본 있으니까 하나만 접해도 되긴 하겠다. 창방은 환상을 보고 있다. 유령보는 창과 방패. 와우 의장 크림. 짠 와우 최고예요. 고개 들어갔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. 고개 안 들어간 거 좀 아깝다. 고수상 드립니다. 아이C. 아니. 나 백년 퍼즐 까먹고 있었네. 맞지 않아서. 나 없는 줄 알았어. 아이씨. 계속 맞아서 너무 아프네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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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